자기가 되게 짜리묵땅에 나와 아 짜리묵땅에 가시죠 이제 뭐부터 해야됩니까 뭐지? 난 모르지 티켓! 니가 다 있잖아요 다 공항 안해서? 어 공항 안해서 13,14 가서 우리가 예약품을 하실거에요 여기 일로와세요 한국에 산건 무슨 유심칩인데? 한국에서 사용하는 3D 유심칩이고 무제한? 네 무제한이에요 얼마인데? 8일동안 할인받아가지고 6,410원이였어요 싸네 네 이번에는 뭐합니까? 빅버스 투어 예약한거를 사를거에요 A14? 아 가는건가요? 네 도착했습니다 이게 이게 QTLK는 교통버스 세일링 머신이에요 뭐하는건데? 교통버스 카드를 사라는거에요 아 이게 우리나라 교통버스? 네네 그래서 이거는 기본 150번 홍콩달러 150달러에 살 수 있어요 50은 보증금 그리고 100은 우리가 충전하는 금액 최소 충전 금액 이쪽 비지 않았어요? 저거는 Add Value Machine 저거는 이제 충전하는 금액 그리고 이거는 사는 금액 어덜트 카드로 밖에 밖에 안 되네? 비자 그러면 위에 나왔고 갑시다 프리 셔틀버스 스프레파이 셔틀버스 셔틀버스 셔틀버스를 타 지하철을 타면 공짜라는거죠? 어 지하철은 그냥 일방이 아니라 AES 에어포트 익스프레스 라인에 우리 하는건데 알겠어요 빨리 가세요 우리 H2로 다 타러 가야 해요 H2 이거 보여줘야 될 건데 아가? 티켓? 티켓 봐봐 아가 이거 찍고 들어왔잖아 어 스프레스 상담부 삐 yak 지금 시즌 팀 차이코 무조건 4사람 받아야 돼 인터넷에서 봤을때는 30분짜리였는데 여기 31로 올린거 같고 팀 차이코 여기가 그 뭐냐 장날에 나온거 뭐지? 짠레투어? 짠레투어에 나왔는데 어 빨리 나온다 되게 시킨지 얼마 돼지 나왔는데 이게 뭐야 새우 새우완창미 아 맛있겠다 새우완창라는거 지금 오일은 새끼가 돼 으음 그 익숙한거 맛있어 으음 으음 맛있게 먹으면 그걸로 단묶이 안 돼 그걸로 단묶이 안 돼 그걸로 단묶이 안 돼 그걸로 단묶이 안 돼 너무 맛있었고 다닮이 안 돼 오늘의 레스토랑 8점은 어떻게 해? 마셔 어떻게 해? 난 괜찮았어 8점 10점 만점에? 8점 2점이 마이너스된 이유는? 기준점 나도 기준점 고향 예쁜 아이스크림 에메겜 볼리우스 우리나라에도 있지만 거기 가겠어요 오케이 아이스크림 하나가 60달러로 60달러로 음! 맛도 안 먹어요 값어치 합니까? 가세요 네 살 찔 것 같아요 암흑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양식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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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Q. 잘 모르는 중 저거 제니쿠키 아닌가? 아니야. 제니쿠키는 곰돌이가 있거든. 시리얼에서 마고 싶다. 짐이야. 나 우유 먹어 그거야, 그거. 여기 있다, 마셔. 많이 사, 큰 거 사갈까? 아니, 각자 먹고 싶어서 먹어. 아니, 큰 거 사갖고. 아, 나 요거. 요거 요거. 요거 유명한 거. 유명한 거 있나, 또? 야, 비싸다, 근데. 아니구나. 싸진 않네? 아니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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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.